안녕하세요 기린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질문 주세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몸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근육 생성량은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? 좋은 질문이네요 회원님은 인터넷에 함정이 걸리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보면 정말 신기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좀 어렵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선 한 달 만에 몸 만드는 사람은 운동을 예전부터 정말 많이 하셨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은 본인 몸을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 다시 만드는 건 무척 쉬워요 한 번 다녀왔던 길은 다시 가게 되면 더 빨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? 아 그런... 네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운동을 정말 안 했던 사람이라서 근육의 성장 속도가 느린 거죠?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노하우와 운동 강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좀 특히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운동이에요 빨리 하려다가 되려 부상당하면 많은 시간을 재활 운동을 하면서 돌아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상을 안 당하고 오래 운동했으면 하는 목적 의식이 있어서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아... 아 그리고 운동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호르몬?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많으면 좋은 건가요? 호르몬은 간단히 설명하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성 호르몬은 남성에게 주로 있는데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을 더 빨리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게 돼요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너무 적어도 근육이 잘 성장을 안 하니 이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뭐 따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방법이 또 있나요?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운동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동을 하면 하기 전보다 혈액 속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평균 45배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이 되게 중요하죠 또 다른 하나는 수면입니다 잠을 자면 깨어있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와 피로해진 신체를 수면 중에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성장과 회복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근 손실 안 나려면 잠도 좀 잘 자야겠네요 네 맞아요 운동 잘하고 잘 자야죠 제가 아까 운동했더니 좀 피곤해갖고 그래서 지금 자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? 다끼? 감사합니다.